교구에서 따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. 아이고,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귀여워해주시다니 그저 감사할 딸입니다. 차선생!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교장 수년이, 이놈들 중 한 명이 어제 저 여자와 그 짓을 했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정말입니다.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. 꼼짝 말고 서있어. 네 번호 앞에서 범인을 잡아줄테니까. 엎드려. 엎드려! 누구야? 말 안해? 끝까지 버티시겠다 이거지? 당장 그만두세요. 이게 누구야? 안선생 아니신가? 오랜만에 두 번 말합니다. 당장 그만두세요.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구경이나 하시지? 구경만 하기에는 정이라는 두 글자가 날 가만두지 않네요. 뭐해? 안 없지요? 어? 어? 시원님! 으윽 예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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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라야 너무 시키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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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끝까지 안 불겠다 이거지 으 으 그래 좋아 다시 시작해볼까 으 몽둥이 어딨어 몽둥이 어딨어 몽둥이 어딨어 몽둥이 여기 있어 아 으 kons 으 멍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모인 사람들 중 어제 일어났던 일을 본 사람 있습니까?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왜들 그렇게 어리석으세요? 근거도 확실치 않은 이야기들을 재미삼아 뒤에서 하는 게 그렇게도 즐거운 일인가요? 그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들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어요? 어깨 뼈 어깨 뼈 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어 좋아 괜찮아 어?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오늘 훌쩍하겠다 어? 선생님 많이 성숙해졌어 어 좋아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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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쉬어 가서 푹 쉬어 어? 공부하지마 일찍 집에 가도 좋다 우리들이 자랑스럽다 어? 정말 잘했어 어? 아주 어떻게 됐어요 해결 됐어요 내가 강해졌어요 자랑스러워 끝났어 제가 살았어 어? 하아!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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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..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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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비곤있는데 쭉 주세요 네 네 고마워요 연사가 주니까요 11번 팀 지금 준비해줘. 빨리 나가야 돼, 지금. 샘, 이거. 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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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. 에이씨. 아! 지영아. 괜찮아진 거 아니었어? 아이고, 선생님. 어, 최성아, 아니. 괜찮아? 괜찮네? 아, 아니. 제가 할게, 이제. 아, 아니야, 괜찮아. 아, 괜찮아? 아, 쉬워. 아, 이거 제가 할게. 괜찮은데? 아, 역시 예성입니다. 아, 추운. 좋아. 의리압계 혼자 드시는 겁니까? 입든 거니까 닦아드릴게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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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우리가 사랑을 한 것은 아니죠? 제대로 한 거죠. 아직도 심장이 불규칙적이네. 우리 앞으로 서로 보는 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계속해서 없도록 합시다. 그럼 그날 절 꼭 안으시면서 하시던 말씀 사랑이 아니었던 건가? 그건 잘못된 사랑, 무모한 사랑, 즉흥적인 사랑, 부끄러운 사랑, 약물중독사랑. 사랑... 왜 저렇게 있어? 정말specific도. tireless, tireless. 라어 Dah Л DOWN, FANG, whiff, brush. 2년 안에 도와주당으로 못해주자 교수님 유교가 왜 일어난 줄 알아요? 유교가 왜 일어났냐면 말이죠 그건요 너처럼 방심했었지 왜? 우리 진도 좀 더 나가볼까? 아니요 아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나? 유교는요 내 방보로 그거는 기억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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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이 어제 바로 했구나 괜찮아? 아 아 우리 소연이 많이 피곤했구나 응? 어 그래그래 소연아 오빠 배우 시켜줄게 아 아 어 어 아 전지현이다 어디에 아 아멘